지난 9일 여의이교협 영등포동 7가의 브라운스톤 아파트 뒤편 주차구간 측벽에 공동 벽화 그리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삼성S1이 후원하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S1 본사 그룹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높이 2m에서 4m, 면적 250제곱미터, 길이 80m 규모의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은 지난해 10월 여의이교 지하차도 벽면 외관이 시멘트 파손 등으로 흉물스럽게 보여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진행됐던 벽화 그리기 작업의 후속 조치로 주변 측벽 시설물의 추가 벽화 그리기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구역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